우리가 돌아왔다. 위키미키 인사할까요?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! 렛츠 겟 크레이시! 안녕하세요 위키미키입니다. 와 어마어마한 관심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? 네 감사합니다. 그죠? 혹시 우리 멤버들 좀 긴장했나요 오늘? 조금 긴장했나요. 그죠 그죠?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? 자 그러면 기자님들께서 위키미키에게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위키미키와 함께 간단한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의자에 한번 착석을 해볼까요? 제가 걸그룹인 줄 알고 거기 앉을 뻔. 우리 루씨 자리에 앉을 뻔했네요. 마음은 저도 뭐 내일 걸그룹에 있습니다.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정말 이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텐데요. 제가 먼저 멤버들과 간단히 말씀을 나눈 후에 기자님들의 질문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오랜만에 컴백해서 이제 기분이 굉장히 남다를 것 같은데요. 첫 번째 싱글 앨범을 발매하는 소감이 어떤지 멤버 한 번씩 좀 돌아가면서 말씀해주시겠어요? 네 그러면 루씨 쪽도 들어갈까요? 자 갑시다. 진격해 루씨. 네. 네. 이번이 저희 위키미키 첫 싱글 앨범인데요. 그래서 그런지 더 한 곡 한 곡에 집중하면서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연구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. 루씨였습니다. 네. 네 저는 수연입니다. 저희가 이렇게 공백기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좋은 무대 보여드리려고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한 앨범이니까요.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 엘리입니다. 저희 이번 이 전 앨범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저희가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유정이야. 네 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재밌게 준비한 앨범이니까 네 오늘 많이 많은 매력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정이였습니다. 네 린나입니다. 좀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 거라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데요.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 세이입니다. 네 이렇게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앨범을 나오니까 너무너무 기쁘고요. 또 이렇게 멋지게 준비한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. 우리 미키미키의 한층 업그레이드된 팀워크와 또 저희 메모, 미모들 네 미모 폭발 네 네 잘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우 새 영혼 멘트 준비했나봐요. 가장 완성도 깊었어요. 네 이어서요. 네 루아입니다. 저희가 새로운 이런 느낌으로 새로 돌아와서 약간 평상시보다 더 떨리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더 귀엽게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도연 양 네 도연입니다. 저희가 7개월 만에 이렇게 컴백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쇼케이스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영광이고요. 저희 앞으로 활동 잘 할 테니까요.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 위키미키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아우 도연 양 근데 진짜 오늘 의상이 너무 화려하네요. 아우 감사합니다. 네 멋집니다. 아니 그럼 병원